안녕하세요. 오늘 현충일 행사가 끝나고 근처에 있는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1년 만에 찾아온 곳은 다슬기 칼국수를 먹을 수 있는 태장동 일미손 칼국수입니다. 이곳이 오래된지 안된지 모르겠지만 건물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집 같아 보입니다. 오늘 시킨 것은 다슬기 장칼만둣국입니다. 김치는 칼국수와 딱 맞게 신선하고 시원한 느낌의 김치였습니다. 웬만해서는 칼국수가 맛없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장칼만둣국수 맛은 된장에 다슬기를 끓인 된장국물. 구수한 느낌의 고추를 따로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고추로 국물 맛을 낸 것 같은 얼큰하고 얼얼한 느낌이 나는 칼칼한 맛이었습니다. 저한테 조금 맵긴 했는데 인위적이지 않고 고추로 칼칼하게 매운 맛을 내서 속게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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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여러분이 나빠지니까 계속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단순한 초목회의는 뭐냐. 시민의 세금을 받아 초목하시면 해야지. 네, 오늘의 수납식에서 수납차를. 얼마나 돈이 된다고. 네? 얼마나 돈이 된다고 하겠어? 마지막에 한여자 올라오니까 천념을 몇 번 나오는데. 내가 아까 보니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10,500원짜리 은자에서 기대됩니다.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칼국수, 만두, 다슬기, 장국, 김치. 꽤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네요. 오, 고소. 마지막에 아쉬움을 공기빡 반공기로 채웁니다. 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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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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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너무 많아 남겼지만 내년에 또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상 원주시 퇴장동 일미손 칼국수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